다음 가수 소개해드리죠. 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가수 오동림씨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. 그냥 이렇게 소개해선 안되잖아요. 네 그쵸. 기회를 드리는거에요. 안녕하세요. 아 제가 알까요? 그 몇년전에 이 자리에서 전공된 자랑이 있었던거 아세요 혹시? 네 여기서 있었죠? 네 그때 최우수상 누가 탔어요? 어떻게 알아? 네? 모르지? 모르지? 10년죠. 10년? 10년? 10년이 되었으니까 뭐. 네 모르지는 저기 노래 제목이고. 네. 자 이곳 부산에서 있었던 전공 노래자랑 부산편에 최우수상을 타신 실력있는 가수입니다. 오늘 또 개회선언은 아주 멋지게 해주셨죠? 오동림님께서 노래하십니다. 초연 박수를 승인해주세요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초연을 먼저 하고 그리고 두번째 앵콜송으로 개나리 처녀를 이렇게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힘찬 박수를 주셔야 이 출연진들이 정말 열심히 열심히 햇빛이 너무 뜨겁거든요. 이 뜨거운 페달에서 너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나라에 열심히 전사를 해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. 초연 박수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박수 많이 치세요. 본사 부엄이 밤새워 울어들어 안 된 물숨이 가슴을 접실때 나는 사랑이 그러나 당신의 마음으로 어딜 갔나 그러나 당신의 마음으로 어딜 갔나 기다리네 돌아와요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기다리는 내 사랑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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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 나는 사랑이 뭔 줄 아냐 나는 사랑이 뭔 줄 아냐 그러나 당신은 나를 두고 어딜 가느냐 아 그대를 기다리네 내게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기다리는 내 사랑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다음 곡은 다음 곡은